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국어 지학사 5-2 단원 의사소통 관습과 다양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단원은 비교적 쉬운 단원인데요.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겸양어법, 완곡어법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두 어법의 특징을 비교하거나 각 어법이 사용된 사례를 고르는 문제이고 교과서 학습활동에 여러 속담이 제시돼요. 그래서 그 속담의 뜻을 묻는 문제 그리고 다른 여러 관용표현의 뜻을 묻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표를 통해서 이 단원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담화관습이란 언어공동체가 형성해온 담화의 규범과 관습으로 언어공동체 공유하는 역사와 사회상황, 가치와 신념 등으로 형성됩니다. 언어공동체의 전통과 문화가 반영되었고 현재의 문화풍토를 반영하여 새롭게 담화관습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나타나는 담화관습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겸양어법은 예의를 중시하는 전통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겸손한 태도로 사양하거나 남에게 양보하는 투로 표현하는 담화관습이고 두 번째, 완곡어법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대상이나 내용을 간접적이거나 부드러운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담화관습이에요. 즉, 돌려서 말하는 거죠. 우회적으로 말하는 건데 이러한 완곡어법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의도를 돌려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관용표현은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서 쓰이는 표현으로 관용어, 속담, 한자성어, 명언, 격언 등이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이렇게 관용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 또 11번과 같이 사례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그럼 관용어의 사례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관용어 몇 개를 살펴볼게요. 그와 그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말을 맞대었다. 이게 바로 관용어죠. 이 말을 맞대다는 함께 모여 의논하다를 의미합니다. 철수는 입사시험에서 미역국을 먹었다. 미역국을 먹다는 시험에서 떨어지다를 의미해요. 명수는 태풍으로 인해 여행지에서 발이 묶였다. 발이 묶이다는 돈이 떨어지거나 교통수단이 두절되어 몸을 움직이지 못할 형편이 되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하루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등에 붙었다. 배가 등에 붙다는 먹은 것이 없어서 배가 홀쭉하고 몹시 허기지다를 의미합니다. 5번 민호는 발이 넓어서 나보다 신발을 한 치수 크게 신는다. 발이 넓다라는 관용어가 있기는 해요.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만나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를 의미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실제로 발의 물리적인 크기가 넓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5번이 관용어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니겠네요. 다음으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인 서거정의 닭을 빌려 타워가지라는 지문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완국어법이 사용되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김선생이 친구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친구 즉 집주인이 술상을 차려줬는데 안주가 단지 채소뿐이었던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대접을 좀 인색하게 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먼저 사과하면서 가난하고 시장도 멀고 먹을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때 마침 닭들이 마당에서 어지럽게 쪼고 있었대요. 닭이 있는데 닭을 안 내준 거죠. 그래서 김선생이 대장부는 천금을 아끼지 않나니 내 말을 잡아서 술안주를 해야겠네 라고 말을 하자 주인이 한 마리뿐인 말을 잡아버리면 무엇을 타고 돌아가겠나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김선생이 닭을 빌려서 타고 돌아가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크게 웃고 닭을 잡아 대접하고는 둘이서 크게 웃었습니다. 김선생이 말한 닭을 빌려서 타고 돌아가지 이 말의 의도는 닭을 잡아 안주로 내놓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주인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무한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돌려 말한 왕국어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왕국어법은 자신의 의도를 돌려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한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인은 김선생의 의도를 파악하고 바로 닭을 잡아 대접한 거죠. 그리고 속담의 뜻도 많이 출제된다고 했는데 이 교과서 본문에 제시된 속담뿐만 아니라 학습활동에 제시된 속담 7번과 같이 이러한 속담도 다 뜻을 정리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소통의 관습과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